지난해 가계비지 1,88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86조, 거의 1,900조 원인데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가계 신용 잔액이 지금 1,88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8조 8천억 원 늘어나면서 2022년 증가폭 4조 6천억 원보다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폭만 놓고 보면 2003년, 그다음에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 신용이라는 게 가계 대출하고 카드사 백화점 등에서 외상 구매한 판매 신용을 합친 것인데요. 그중에서 가계 대출이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데 가계 대출의 증가폭이 작년에 18조 5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서 증가한 것은 우려되지만 증가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한 것은 우려되지만 증가폭 자체는 그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금리 기조에도 주택담보대출, 전분기보다 15조 원이 늘었거든요. 주담대가 가계비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에 가계 대출이 전분기보다는 6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대 잔액은 전분기보다 15조 2천억 원 증가했으니까 더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가 오히려 가계대출 총액을 끌어올리는,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는 지금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1월 달만 보더라도 3조 4천억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직전 달보다 오히려 이 증가세가 3천억 원 증가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총선을 앞두고 광역 급행 철도같이 여러 가지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29일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해서 정책자금 대출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금리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라고 하는 DSR 규제를 예외 적용을 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까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 원이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로 주택 수요 심리가 개선이 돼서요.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자극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1분기에도 늘어날 것으로 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점입니다. 사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늘었다긴 해도 개인적인 부채의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이제 금리도 은행 금리도 좀 내려가고 있고 또 주담대 갈아타기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개별적인 개인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예외 적용을 하는 정책자금 대출,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올해도 40조 원 내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연간 소득이 결국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집값이 받쳐지지 않으면 나중에 상환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까지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이 우려되는 정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3.5%로 동결할 가능성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물가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난달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2.8%로 반년 만에 2%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번 달에 3%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완전히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총선을 앞두고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들썩이고 있어가지고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빠르면 하반기부터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물가를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가가 앞으로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아직 가계 부채 수준이 GDP의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커져서. 내수 소비 침체로 경기 침체가 더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자니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두 달 연속으로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한 달에서 석 달을 두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는 다시 3%대로 재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기준금리를 갖다가 조기에 인하를 했다가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끌어올려갈 것으로 보여가지고 인상도 어렵고 인하도 어려워서 동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